요즘 조회수가 이게 말이 안되게 안나오더라고 어? 양코나 쿠키런 이거 두개 중에 하나만 하면 조회수가 많이 올라 양코 너네 싫어한다면서 아주 좋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킹덤 아리나나 좀 하면서 이렇게 해서 제목하고 썸네일 뭐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사실 계약하면서 바빠졌습니다 아 이거 기획도 빨리 해야되는데 근데 또 웬만한건 했어 뭐 올 힐러댁 올 탱커댁 올 침투댁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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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정도는 쉽게 이기지 않을까? 어? 쉽네 쉽다? 오전? 음? 지금 살짝 좀 심적으로 충격 먹었는데? 아, 안 돼? 아, 안 돼?